계엄령 문건을 놓고 장관과 군 간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내부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라며 기무사 개혁을 서두르고 또 그 문건이 보고된 경위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 간의 설전.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유례없는 군의 공개 난타전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라며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과 기무사 개혁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는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건 보고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까지 관련자로 언급함으로써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